와, 이 음식들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먹었던 밥상인데 입맛 도두는 오방색으로 멋을 낸 아름다운 밥상입니다. 아니,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나와있는 음식들이 특이한 게 진짜 많은데 이게 뭐 어떤 음식들인 거예요? 아, 이게 340년 전에 쓴 음식디미방책에 나오는 음식들이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음식디미방책? 어, 그게 뭐지? 요즘 한자로 RG자. RG를 조선시대의 D로 썼고 또 맛있는 G도 있거든요. 그것도 D로 썼습니다. 그래서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. 또는 맛있는 맛을 적은 책이다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그 비법서 같은 거네요. 근데 이 독특한 형태의 이 음식, 과연 정체가 뭘까요? 생선 아닌 것 같아요. 생선 아닌 것 같죠. 안에 들어간 재료가 꽁고기하고 버섯. 그러면은? 터피는데 되게 고기같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. 바다의 맛이랑 고기의 맛이랑 야채랑 다 있는 것 같아요. 네, 다 들어있는 거예요. 너무 맛있다. 진짜. 다음은 꽁고기와 열 가지 채소로 만든 꽁고기 잡채입니다. 여기 오니까 제가 차분해지고 진짜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. 어머니. 진짜.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위납이 들어가니까 딱 잡아준다 그래야 돼서. 향긋하고. 네, 향긋하고. 네, 좋은 것 같아요. 네.